안녕하세요. 저는 깜짝하고 귀여운, 돌려주시지 마시고요. 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스다커 거리 돼서 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V로도 많이 축구를 보고 있는데 피스다커 거리 돼서 이렇게 경기장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재밌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축구를 평소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때만 응원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레알마드리드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좋아합니다. 네, 평소에 저는 레알마드리드의 까를로스 선수 굉장히 좋아했어요. 벌써 좋아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 UFO 슛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게 됐는데 이번에 꼭 그래서 레알이 왔으면 했는데 안 와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다음 피스컵 때는 꼭 레알이 와서 제가 꼭 돈을 내고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레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설기현 선수가 레딩으로 이적해 가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케빈돌 선수를 좋아해요. 케빈돌 선수를 좋아하는데 오늘 나왔는데 많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리버플레이트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대0으로 저희 리버플레이트가 이기고 있어요. 네, 레딩 선수들도 많이 힘내셔서 꼭 한 골만 넣으세요. 한 골만 넣으시고 저희가 한 골 더 넣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저는 성남이라의 김동현 선수를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김동현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 할 때부터 그때 공격수로 활동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김동현 선수 내일 또 경기가 있는데요.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지금 저희 리버플레이트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전반전부터 여태까지도 경기를 보니까 거의 저희 리버플레이트가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꼭 오늘 이기시길 바랄게요. 네, 화이팅! 피지컴 화이팅! 리버플레이트 화이팅! 상남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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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